이 충청도 코미디는 아주 긍정적 아주 겸손 가만히 보면은요. 개그맨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 90%가 다 충청도 이상용 충청도 최양락 충청도 이마룡 충청도 최병서 충청도 서세원 충청도 이영자 충청도 황기순 충청도 김정은. 김정열 충청도 저둑 충청도 그 유명한 여자 인기 개그맨 임미숙 충청도 다 좀 왜 비웃어요. 말입니다. 이게 다 충청도 왜 그런가 그러면은. 제가 볼 때는. 직접 표현보다는 간적 표현을 많이 쓰지 않는. 간적 표현 원두막에서 참의를 놓고 판다 한무두기 얼마예요. 3천 원인데요. 천 원에 가져가면 안 돼요. 안 돼요. 남는 거 없으면 못 팔아요. 이게 정상입니다. 충청도는 월매요. 얼굴도 안 쳐다봐. 사는 사람들이 잘 알지 제가 안 하니요. 잔돈이 없어 그러는데 2천 원에 가져가면 돼요? 그냥 줘요. 집에 가서 애들 먹이게. 충청도 사람들의 표현의 삶입니다. 다 그래요. 그래서 그런데 유머는 절대 긍정적 사고에서 나오는 거지. 딴 데서 나오지 않거든요.